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도열을 인생은 일평생 선택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세요 선택, choice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나갈까? 무슨 넥타이를 매고 교회를 나갈까? 인생은 선택을 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유언과 같은 고별의 메시지를 가난한 복지 들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아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hoice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택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건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일단 어린아이가 태어서 엄마 젖을 뛰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는 그때서부터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은 그냥 여기 60년, 70년, 8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모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떠한 초이스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우리 인생은 알파벳 B, C, D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B는 뭐냐? Birth 출생했다고 하는 게 B요 Birth 그래서 B로 시작했다가 C는 뭐냐? Choice 선택이죠 선택을 하다가 D는 뭐냐? 죽음 죽는다고 하는 것이 Death Birth Choice Death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전부래요 태어나서 선택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좋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수많은 선택을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가운데 C자를 Choice를 하지 말고 선택을 하지 말고 그리시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시도가 C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선택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택하느냐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택할 게 있으면 예수를 택해서 예수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을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그리시도를 택할 수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Choice 택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 축복과 영생의 구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시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뭐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해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선택은 자유요 우리 인생의 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저주 화의 길이 있다고 했죠 또 어떤 길은 생명의 길 같으나 그 끝이 사망의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잠원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를 하고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낭떠러지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끝이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면 어떻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생명과 길, 사망과 화 어떤 거를 택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게 선택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선택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만날 이익만 찾아서 선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이익이 된다고 선택을 하는데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이웃을 만나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나 화를 볼 수 있나 손해를 볼 수 있나 그걸 기준으로 두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새기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건가 이득을 줄 건가 거기다 기준을 두지 말고 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하고 새기고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낭중에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당작 이득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으면 택하세요 결국에는 축복이 올 거예요 어우 저도 망설일 때가 많았죠 미군 만나서 미국 가자고 그럴 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막내 아들이니까 네가 더러워 놓은 거 보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철천제한이 되는데 가지 마라 근데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야 겨우 수원사 학교 다니는데 미국 학교도 한번 가서 공부도 해보면 어떨까 그때 미국 가서 유학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한번 가볼까 말까 엄마 말 들으면 가고 싶지 않고 그럼 미군 말 들으면 가고 싶고 이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래도 나는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미루는 것 같아 미루는 것 같아 인마 가 가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 안 간다 그랬으면 안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택이 오늘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이따금씩 해봐요 왜? 그때 유기부 동난만 안 났으면 나는 철도 고등학교에 국비장학금으로 졸업맞고 수원역에서 기차표 찍는 철도 영무원이 됐을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한번 갔다 와봐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결국 저주와 화를 불러오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선택이라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혼 환란과 권고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한대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 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십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건 영생을 택하라는 뜻이죠 또 가난의 우상을 섬기는 가난 원지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한 족속들에게 물들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사랑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 대학생 두 사람이 도박을 하러 갑니다 도박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박을 하러 두 학생이 나가다가 바로 교문을 놨으니까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 예배당 판에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써 있어 죄의 삭순 사망이다 참 그거를 본 그 청년 하나는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써져 있는 설교 제목에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돼서 자기 친구한테 야, 나는 그냥 오늘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대해 교회를 가겠다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던 친구가 아니야 난 그냥 도박장으로 간다 두 사람이 해집니다 하나는 교회를 갔고 하나는 도박장회를 갔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30년 후에 교회를 갔던 친구는 거기서 설교를 듣고 예술을 영접하고 새로 거듭나서 30년을 생활했는데 그 청년은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양반 이름이 클리블론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날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친구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고 도박장회 갔던 그 친구가 지금 감옥소에서 자기 그날 교회 갔던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에 신문을 읽어보고 교도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두 사람의 선택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이 다 교회 갔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 한 사람은 국무장관도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도박장에 가서 생활을 그쪽으로 하다가 감옥소에 가서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 신문으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후회를 했으며 얼마나 한탄을 했겠나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의 좌우 되는 생활입니다 여호수와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그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와가 한 얘기죠 여호수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언가 신명기 30장 1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성 프랜시스코가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낭독이 되더랍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신발이지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 프랜시스코가 맞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갈망하던 생활이다 전력을 다하여 내 평생이 이 길을 걷기로 선택하노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성당에서 나오면서 당장 발에 신었던 신호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외투도 벗어버리고 잿빛 헌 옷을 얻어 입고 성당 마루 구석에 굴러다니는 새끼를 가지고 자기 허리띠를 통여 매고 그리고 지팡이도 버리고 머리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두건을 쓰고 그런 모습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아시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의 일생의 표현은 내 주여 내 전부 여기 있나이다 그의 일생에 예수를 본받으라고 갈망하면서 드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주여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위하여 불타시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력해 하옵소서 그것이 성 프랜스스코의 일생동안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만 우리가 선택할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죠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므로 우리는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 나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야 뭐 예수를 뭐다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 내가 봤어 그 사람 주먹을 믿다가 그 다음에 암이 걸려서 빼빼말라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비로소 내 주먹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세상 떠났어요 뭐를 선택할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내 재산을 믿지 내 학벌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프스 지방에 가면 어리석은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새는 너무나 놀기를 좋아해서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낮 시간에는 늘 노래하며 노느라고 집을 질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서 알프스 산맥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부들부들 떨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집을 짓는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해가 쨍쨍이 비치면 노래만 하면서 놀다가 또 알프스의 찬바람 저녁 또 다짐을 합니다 내일은 집을 짓는다고 결단을 했지만 해가 쨍쨍이 나고 따뜻해지니까 또 노래만 하면서 놀던 새의 이름이 날이 밝으면 집을 질이라 그 새의 이름이래요 날이 밝으면 집을 질이라 하지만 정작 날이 새고 따뜻하면 햇살이 밤에 꽁꽁 얼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새는 지난 밤에 후회와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놀다가 결국 집을 질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추운 밤을 맞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새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Choice 태어난 다음에 중간에 예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죽음도 문제가 없고 영생도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다